인천 언론잉클럽과 인천사랑 유프롬이 주최하는 인천의 도시브랜드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. 김상훈 이나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자룡 벨류바인 대표와 하주용 이나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. 또 이세웅 인천시 브랜드 담당관과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, 최태용, 경기신문 사회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홍보할 것인가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